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 두 환경 중에 어느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면적 환경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내면적 환경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생각, 또. 그 생각을 결정해 주는 것이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 중에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악령을 선택할 것인가? 정신을 차릴 것인가? 그러면 정신 없이 살 것인가? 정신을 선택할 것인가? 잡신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의 환경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외부적 환경은 어떤 면에서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공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이런 어떤 경우에는 음식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게 되고 그러나 내면적 환경은 끝까지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이제 위대한 선택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어떤 영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영에는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있다. 진리의 영이 있고 거짓의 영이 있다. 진리의 영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에 사랑의 법칙, 즉 생명의 법칙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유전자가 살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유전자가 생명을 받는 쪽으로 내가 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영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선택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죠. 그러나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조건적 사랑은 결말이 다 스트레스인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무엇을 붙인다? 조건을 붙인다. 네가 말 잘 들을 거냐? 안 듣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잘해 줄 수도 있고 너를 혼내 줄 수도 있다. 결국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그렇죠.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뭐예요? 나 중심이라는 것이라면 갑이 누구요? 내가 갑이지. 그리고 상대방은 을이요.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은 갑질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내 중심입니까? 여러분 뭐 요즘 미스터 피자 사장 회장님 갑질을 해가지고 누가 그거 여러분 그거를 이제 갑질을 하면 이제 또 고소를 당해가지고 또 이제 검찰에 가서 또 해가지고 무슨 얼마나 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갑질을 없앨 수 있을까요? 뭐 갑질 안하고 공손하게 직원을 대한다고 해도 본래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고 방식은 절대로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누구누구가 갑질했다, 갑질했다,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그래 쌓아봐야 50보, 100보 차이요. 뭐 참 어떻게 보면 좀 위선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조건적 사랑의 본질은 알고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 자기중심적이나 이기심은 결국은 알고 보면 뭐예요? 욕심이에요. 이 욕심과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미화시키면 이게 조건적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은 저거는 사실상 사랑이 뭐예요? 아닌 거를 사랑인 척하는 거예요. 결국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갑질을 해서 을들을 부려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내가 부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언제 행복해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 많을 때 나는 더 행복하다.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방금 귀를 의심해. 그렇죠? 아니, 섬기는 사람이 많은 게 그게 어떻게 행복해? 상상을 못하는 것은 상상불음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은 맛을 봐야만 알아.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대가가 있으면 그게 조건적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누구를 도운다. 봉사한다. 이럴 때 대가가 있으면 그거는 일이죠. 그게 봉사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거는 내가 일하고 뭐예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대가 받고 일하면 그놈은 일이 힘들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대가를 사양하고 내가 하는 것은 그건 봉사야. 그거를 사랑이라고 해요. 그거를 진심으로 그렇게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행복감을 느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내 뇌파가 알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뇌파를 내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적 에너지가 바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상대방을 위하여 봉사할 때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을 위하여 봉사해가지고 기뻐 본 일이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 여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아기가 탁 나와가지고 내 품에 뭐예요? 딱 안아주죠. 뭐 그렇게 행복해요?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할 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새끼가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내가 뭐 잘 돌봐주면 이 새끼가 나한테 뭐 돈 주나? 전혀 대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전혀 대가가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엄마는 뭐예요? 그거는 전혀 바라지 않아. 바라지 않고 가장 순수하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뭐예요? 내놓을 만큼 이에게 사랑을 준다는 생각만 해도 행복해 안 해요. 그게 행복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방수 치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행복 물질이라는 것을 생산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행복 물질을 한번 열거해 보면 엔도르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 그 다음에 여러분 배운 것도 하나 있죠. 뭐예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뭐 해준다고? 잊어버렸어요? 벌써? 세로토닌은 평안이죠.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멜라토닌은 수면이에요. 잠 잘 자게. 아무리 돈 많고 잘 산다고 해도 잠 못 자면 이거 참 행복하지가 뭐예요? 잠 좀 잤으면. 그래서 이 행복에 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상 문제가 많다는 사실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그럼 왜 그래요? 제가 강의했잖아요. 어저께 했는데 어저께 아침에 휴식할 때 뭐가 잘 된다고? 그렇지. 유전자가 회복이 잘 된다. 유전자가 회복이 안 되면 병이 난다고.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잘 낳으려면 잠을 잘 자야 돼. 아시겠죠? 잠을 잘 자려면 행복해야 잘 자요. 그렇죠? 이 멜라토닌이 잘 생산이 돼야 돼. 그리고 결국 뭐예요? 이 세로토닌도 잘 생산되고 이게 다 행복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되는 물질이 뭐냐 하면 CCK라는 물질입니다.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생산이 잘 되면 아주 만족해. 내가 저에 있는 환경. 다른 사람이 볼 땐 저 사람 행복할까? 그런데 나는 뭐예요? 만족해. 만족해. 어떤 여자가 다이아몬드 4케라트 자리에 다이아몬드에도 품질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크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크면 어쨌든 좋지만 저도 옛날에 다이아몬드에 투자한다고 다이아몬드 들어다보고 이거 얼마짜리다 뭐 이런 거 한 일이 있어요. 의사하면서 돈 많이 벌 때 옛날에 제가 미국서 뉴스타트 할 때 한국서 어떤 잘 사는 부잣집에 사모님이 반지를 아삐까번쩍해요. 이렇게 움직이면 빛에 반사돼서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빛에 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라에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좀 띄면 그건 싸구려야. 돌이 별로 안 좋은 돌이야. 바짝할 때 파란 빛이 바짝하면 그게 그게 비싼 돌이야. 그래서 딱 보니까 이야 이거 비싼 돌이야. 요즘은 다이아몬드. 옛날에는 바짝한 빛만 보면 비싼 거 싼 거 다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사모님 반지가 좋은 반지네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반지를 때려 미워 죽겠어. 남편이 사줍는데 6캐라트짜리를 사달라는데 5캐라트밖에 안 된대. 엄청 비싼 거야. 다른 사람이 보면 어머어머 저 반지 봐.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본인은 뭐예요?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 안 해요. 비교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반지를 사주잖아요. 시아버지가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거 없어. 자기들끼리.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저쪽에서는 비싼 거 했네, 싼 거 했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해야 돼요. 그냥 아빠 형편 대로 그래 얼마 정도는 한 천만 원 정도는 도와줄게. 미국에서는 수억이 들어오고 이런 거 웃기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할 수 없지.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 결혼에 심각하게 관여를 안 해요. 다 너희들 선택대로. 그러면 자기들끼리 약혼을 하고 약혼 반지를 선물을 하고 그러면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걔네들 남편 될 사람이 해준 약혼 반지 그것부터 진짜 싸구려야. 돌이 박혀 있는데 우리 한국 여자들 반지의 수부다이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거 한 개 딱 박힌 거를 가지고 끼고 와가지고 이 박사님 이거 보세요.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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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족. 왜 그래? 그렇게 비싸도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아. 이 cck가 안 나와. 뭐 차이오? 뭐 차이 때문에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모님의 반지는 이거는 그건 1억짜리야. 이런 게고 이 미국 여자 이 반지는 반지는 이거는 한 2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행복한 건 뭐예요? 20만 원짜리가 훨씬 더 행복해. 뿅 갔어. 그냥 카아보면 얼마나 이뻐요. 막 자랑하고 왜 그래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차이야. 반지의 차이를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뭐예요? 아니고 사랑의 차이야. 이 반지를 나한테 사준 그 분을 나는 사랑하고 그 분도 나를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의 정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지 반지가 얼마나 크냐는 그건 아무것도 뭐예요? 물론 반지 크도 되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사랑은 절도 밀어놓고 메카라트인데 그런데 그게 기대치에 안 참으면 뭐예요? 미운 거야. 때리는 거야. 밉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살면 허무해. 나는 다섯 칼라트인데 다른 여자 여섯 칼라트 낀 거 보면 뭐예요? 열 받고. 이게 뭐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 삶의 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사랑으로 살면서 20만 원짜리 가지고도 만족할 때 그렇죠? 엔돌핀이 나와서 기쁘고 만족하고 잠도 잘 오고 멜라토닌 유전자도 잘 켜져서 그 사랑을 하고 살 때 그래서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지만요 다 줄이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게 그 한마디로서 모든 것이 서로 사랑. 그 서로 사랑하라가 명령인 것 같지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경우에든지 서로 사랑하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약속.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할 때 알파파하고 알파파가 되고 알파파할 때 행복할 때 그 알파파로 인하여 우리 유전자들이 다 회복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네가 앞으로 착하게 잘 살면 천국에 들여보내줄 거고 조사해 보고 별로 안 착하고 별로 변화가 없으면 안 들여보내줘. 행복해요? 스트레스지 스트레스 행복은 뭐예요? 이렇게 가망이 없어도 그렇죠? 이미 나를 뭐예요? 구원해서 자기의 자녀로 삼고 인을 뭐예요? 처치고 자기의 아내로 뭐예요? 삼았다. 이것이 행복이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자진해서 착하고 싶어. 자진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가고 싶어지도록 하는 분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잘 주시하겠어. 네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라고 그 책에 다 기록된다고 알겠지? 여기에 기록된 그 중에 하나라도 남으면 너는 X야. 이거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일 수가 뭐예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만 그런 헛소리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제가 만든 책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이미 뭐예요? 인을 치시고 아내로 뭐예요? 사는 것이 십자가인데 조사심판 이런 것은 내가 지켜보겠어? 다 기록하고 이거는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 다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각 개인의 구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CCK는 만족함. 결국 알고 보니까 행복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물질이 있는데 행복물질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 도파민은 어떤 물질이냐면 참 매력적인 물질이에요. 사람을 흥분시켜 우와 이런 거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국민들 참 도파민 많이 나왔어요. 16강에만 올라가도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16강에 뭐요? 올라가서 우와 도파민 도파민 그 다음에 8강만 떼도 우리는 진짜 감사한 그런데 8강 됐어 세상에 프랑스를 이겼어 우승후보 프랑스를 우와 4강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4강이 됐어 그래서 결국 4등 했지만 하여튼 정말 아슬아슬 조마조마 해가지고 우와 그때 나오는 게 도파민 우리가 정말 원했던 거 온 국민이 뭐요? 진짜 8강 4강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우승을 안 시킨 이유가 우승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많이 죽어라 그래서 그까지만 흥분시키고 그리고 또 도파민 이렇게 흥분적으로 흥분시키기도 하지만 또 도파민 하는 일이 뭐냐면 아주 아주 로맨틱하게 하면 여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도파민이 많이 나온 사람 예술가들은 도파민이 없으면 산맛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도파민이 안 나오면 신경질 내고 정도파민이 안 나오면 뭐예요 그래서 마약하고 이런 그런 자 그래서 이제 도파민은 흥분 로맨틱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최고로 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됩니다 내 세포에서 옥시토신 옥시토신 영어로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이 여러분의 뇌세포에서 옥시토신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딱 켜지면 여러분들이 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도파민이 유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 맛을 봤다면 이제 죽어도 뭐요 아하 이렇게 되는 물질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옥시토신이야말로 행복의 극치입니다 극치 남자들은 이거 잘 몰라요 옥시토신 맛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자들은 특히나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요새는 다 무통분만 해가지고 이게 참 의미가 별로 없는데 열서너 시간을 막 진통하다가 드디어 애기가 으아악 하고 탁 나와서 그걸 가슴에 뭐요 딱 안았을 때 이거면 뭐요 이 이상은 있어 없어 이 이상은 돈 천억 줄 테니까 이거 팔아라 아 천만에 이거 지금 오줌 싸고 똥 싸고 이거 뭐 열나고 아프고 뭐 뭐 이래도 좋아 천억이 문제가 뭐예요 아니야 이런 것을 극치 극치감 극치감 또는 뭐라 그러냐면 일체감 일체 아기라는 것은 엄마가 아기를 딱 안았을 때 이 아기하고 엄마하고는 두 다른 인간이지만 다르지만 같아요 안 같아요 너와 나는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 최고 행복한 사람들이 온 가족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아무리 가난해도 그들이 최고로 행복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예요 그놈은 돈 때문에 온 가족이 뭐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사랑이 없어졌을 때가 유전자가 다 꺼진 사람 산다는 것에 맛을 잘 모르는 우리 우리 최은희씨 저기 최은희씨 남편 옛날 무뚝뚝 하고 남편이 싫고 그랬는데 제가 당신 죽으면 어떡해 나는 당신 죽으면 내가 산다는 게 의미가 없어 나는 당신은 꼭 살릴 거야 지가 어떻게 살리겠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런 말이 나올 만큼 뭐예요 최은희씨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나 놀라버렸어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참 인상이 순수하셔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남자인 것 겉에는 보여요 그렇죠 부끄럽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랑스러워야 돼 그래도 그런 말 안 하는 남자들이 세빌린 거라 그렇죠 그랬더니 최은희씨 마음이 뭐요 최은희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고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노 이제 치료도 싫고 항안도 싫고 막 지그지그하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막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남편이 가도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살아야지 박수 박수 이런 것이 천만금보다 뭐예요 중요한 거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의 맛을 알고 죽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내 체면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그 깨닫고 가는 길이 하늘길입니다 아시겠죠? 하늘길은 결국 사랑의 길입니다 결국 사랑의 길입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라는 물질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물질이 다 잘 생산될 때 다시 말하면 이 여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 주는 유전자들이 다 잘 켜졌을 때가 최고의 행복인데 이 유전자를 다 켜주는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요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안다는 것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박사님 저는 불면증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불면증이 있으면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이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죠 그렇죠? 그러면 멜라토닌을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 있다 멜라토닌 생산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사실 이것이 제일 많이 꺼져 가지고 멜라토닌이 생산 안 돼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멜라토닌 유전자에 그렇게까지 꺼져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다 부족한 사람 나는 맨날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하고 이러면서 잠 안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뭔가 여기 각각 이 모든 물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상황은 뭐가 없는 상황이다? 충분한 내 마음속의 사랑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가 이 사랑을 없애요? 결국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사사건건 열받아 안 받아요 왜? 나도 욕심이고 서로 다 보니까 다 뭐예요? 욕심댕이들 그러면 서로 사랑해요 안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다 서로 서로를 무엇으로 보게 돼 있어요? 경쟁자로서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사회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래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그런 사고방식의 뿌리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욕심은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더 잘할 거야 이러다 보니까 경쟁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욕심은 경쟁을 불러옵니다 경쟁 그러면 경쟁을 하면 뭐가 뭐가 생겨요? 승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패자가 생겨요 패자는 어떻게 돼요? 승자들은 어떻게 돼? 교만해져요 교만 교만 자만 그리고 패자들을 뭐예요? 멸치합니다 그래서 승자들은 뭐가 행복이라? 다 교만하게 해요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부산 경남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다 이제 입시를 보고 세상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은 거야 그 해 부산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은 그 졸업생들은 부산에서 내면밖에 안 돼 부산 전체에서 행복해 안 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입시보고 발표가 났으면 사람들이 물어봐 주기를 바래 너는 어디 가냐? 어느 대학에 붙었냐? 근데 안 물어보면 불행한 거야 물어봐야 행복한 거야 그거는 순수한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승자로서 저쪽 아들 떨어진 놈들 그게 이제 그렇게 멸치하고 나는 그 다음에 뭐예요? 폼 잡는 거야 그 폼이 행복인 줄 안다고? 그래서 막 그때 막 부산에서 막 나는 그래도 막 부산에서는 막 최고로 행복했어 서울 딱 와 보니까 부산에서는 4명밖에 안 붙었는데 서울 와 보니까 하나도 안 붙은 도시 많죠 대구에서는 2명밖에 없어 뭐 그 다음에 뭐 대전에서 2명 광주에서는 하나 이러니 막 폼 잡고서 안 잡고서 서울 놈들은 55명이야 알고 보니 내가 별거 아닌 존놈이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불행해지도록 이런 것을 상대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된 거야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아무리 행복해도 그 상대적 행복은 상대방하고 비교해질 때 불행해지는 행복은 그건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 뭔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폐자는 뭐예요? 멸시를 받으니까 어떻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괴감 자괴감 그 다음에 뭐예요? 열등감 그 다음에 절망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적 사랑은 말 안 들으면 뭐 주니까? 벌 줘요 그렇죠? 자 말 안 들으면 벌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벌이 있어 자 그럼 형벌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 이 두려움이 생기면 위선이 생깁니다 그렇죠? 위선적으로 행동하면 자기는 솔직하다고 하는데 남이 알아채요? 안 알아채요? 정말 아주 수 겉으로만 말해요 그건 또 미워 안 미워 하여튼 복잡해져요 이 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그래서 이 모든 이런 것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해 성경은 아니야 너희는 병들어서 조건적 사랑은 병이야 그런데 우리의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알 때 생명을 아는 거예요 결국 이런 욕심, 경쟁, 교만, 자만, 분노, 증오, 두려움, 위선 이런 모든 것들을 뭉뚱거려서 뭐라 불러요? 현대어로 스트레스라고 그 스트레스를 몽땅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게? 그거를 뭐요? 죄라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안고 이 죄를 안고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우리를 결국 노화시키고 병들어서 죽여 안 죽어 결국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죄의 싹선 뭐예요? 사망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죽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정상은 누굴 보면 정상을 알 수 있어? 예수님을 보면 정상을 알 수 있어 정상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사면 이런 거 있어? 없어? 이런 거 다 없어? 이런 거 없으면 뭐예요? 사망이 없어? 사망이 없으면 뭐예요? 영생이라 죽음이 없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지 그래서 아, 이런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를 내가 깨닫고 맞습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뭐인입니다 나는 이런 걸로 꽉 차있는 이런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로 꽉 차서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 죄인입니다 죽을 놈입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데 와, 무조건적 사랑 예수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발견하자마자 나는 죽을 인간이군요 나는 이런 조건적 죄인이군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고마워하는 거야 상구, 그렇게 되고 싶냐? 되고 싶긴 싶은데요 안 되네요 안 되네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게? 내가 되도록 해주고 되도록 해주고 너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라?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 속에 그 뜻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 그거를 네가 보고 하, 그렇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깨닫고 마음에 점점 쌓아가면 너는 그렇게 쌓아가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니까 너는 하여튼 뭐예요? 내 말씀을 내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싶다는 선택만 뭐예요? 계속하고 사면 모든 것을 내가 뭐예요? 보장하다 너는 내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요 제가 아내가 됐다고 그래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아내로 삼으니까 지금 사단이 뭐 하려고? 난리를 칠 거야 너를 나로부터 뭐예요? 이혼시키려고 할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나를 오해하게 돼도 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뭐예요? 안을 거야 믿어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만 않으면 너는 꼬링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뭐 그러면 아내가 됐으면 아무따나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조사심판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뭐가 없는 사고방식이야 감동 나를 이렇게 아내로 삼아 주셨구나 아 그러면 뭐 하나님 마음 안 변하고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아 뭐 술도 먹어도 되고 무조건 아니야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조건적 사랑은 결국 뭐예요? 사망이야 그렇죠? 그 대신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생명이야 여러분 이거를 이상구 박사는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거 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누구도 알고 있게 애들도 알고 있어요 이 집 꼬마들 이상구 박사 강의 하나도 안 들어도 다 알고 있다고 그 증거가 뭐예요? 자 이거를 이거를 다 뭐라 그런다고요? 스트레스야 그렇죠? 스트레스를 통째로 죄라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결국 뭐다? 뿌리는 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이 죄의 이 꼴을 조건적 사랑 자 여러분 불면증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애기가 뭐 이거 걱정 다섯 살짜리가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아빠가 아빠가 내일 모레 출장 갔다 오시면서 선물을 사올 건가 안 사올 건가 뭐 이런 걱정 그래서 잠이 안 들어요 그건 왜 그래요? 아빠는 틀림없이 선물 사오게 뭐요? 돼 있다고 너라는 뭐가 없어서 그래 믿음이지 우리 아빠가 누군데 우리 아빠는 선물 안 사오는 그런 아빠가 뭐요? 절대로 아니라고 라는 그런 믿음 결국은 우리 여러분들의 아빠는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물 사올 아빠는 이제 없어요 그런데도 있어 그게 누구요? 그게 하나님 아빠요 그 하나님의 아빠는 내가 착하면 선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뭐를 줘놨어요? 천국이라는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미 뭐요? 안겨놨어요 나한테 우리가 몰라 안 믿어 자꾸 뭐 착하면 선물 줄 거라고 그래 아시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꾸로 믿고 있는 사실이 돼서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깨우쳐 줄까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안해요 그러면 잠 못자요 그때 여러분 엄마가 옆에서 그래 잠이 안와 엄마가 안아줄게 그러면서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아빠는 꼭 잘 올 거야 그러면서 참 말일까 그럼 엄마 말 들으니 좀 마음이 편하네 그러면서 엄마가 무조건적 사주 그러니까 자 엄마가 사랑을 베풀면 멜라토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면증도 뭐예요 사랑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생명이야 결국 불면증도 뉴스타트 하면 맞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어떤 분들은 박사님 왜 불면증 강의는 안 하십니까 불면증 낫는 방법은 또 따로 뭐예요 있는 건 줄로 그렇게 생각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에서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빠가 출장 갔다 와서 미국 출장 갔다 와서 멋있는 장난감 자동차를 사온 거야 그래야죠 너무 좋아 그래서 자랑하려고 놀이터에 가지고 애들이 와 멋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큰 놈이 와서 보더니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열받고 어쩔 줄을 뭐예요 몰라 그래서 막 으아악 이거 어쩔 줄 이건 까마파야 즉시 그 아이의 뇌파가 까마파로 변해요 그러면서 증오심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증오심과 분노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악령에 뭐예요 사로잡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로잡혔어 이제 사망에 사로잡혔어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 이걸 풀어야 돼 그렇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죽겠어 지금 막 숨도 막 넘어가려고 그러고 너무 고통스러워 어떻게 풀어요 애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엄마 불러 그렇죠 엄마한테 가야 풀린다는 거 응 응 근데 엄마 하고 가는데 엄마가 없어 그러면 막 더 화나요 그렇죠 그러면 더 절망상태 엄마 하루종일 안 보여 이렇게 해야 되면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다 쌓아야 돼 풀리지 않고 쌓아놓으면 이게 이제 뭐예요 쌓인 분노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상이 굳고 항상 쌓인 분노를 뭐예요 누르고 산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끔 가다가 수 틀린 일이 생긴 뭐예요 팍 폭발하러 그래서 소위 분노조절장애 뭐 이제 이런 게 별일도 아닌데 뭐예요 우선 주먹부터 날라 요즘 그런 문제가 아주 많죠 그리고 막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 또 특히 으아악 하고 가면 엄마가 뭐라 그래 이 빙신 같은 게 말이야 왜 뺏기고 있어 이러면 스트레스 안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비판이야 너는 쪼다라는 거야 네 이 사랑으로 키워야 돼 그런데 이제 엄마가 있어 왜 왜 왜 그러니 엄마가 일단은 안아줘야 돼 그래 얘기해 봐 아악 어떤 놈이 아악 뺏어간다고 그래 그래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조건적으로 가면 그놈은 다시 경찰에 뭐요 알려가지고 찾아내야 되겠네 이래서 하면 이게 안풀려요 찾아낼 수 있을까 못 찾으면 어떡하지 이게 스트레스 안 풀려 결국은 사랑보다도 뭐 중심으로 물건 중심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 안 풀려 어떻게 하면 풀려 엄마가 아 그랬구나 아 근데 생각을 해 왜 걔가 그 뺏어 가지고 도망갔을까 가지고 싶었겠지 뭐 왜 가지고 싶을까 뭐 걔는 그런 장난감 집에 없으니까 왜 없을까 몰라 아빠가 안 사다 주는 모양이지 그때 엄마가 우리 집은 얼마나 행복하냐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아빠가 그런 것도 다 사오 근데 걔네 아빠는 돈 벌면 술 먹고 집에 와서 엄마 때리고 장난감 같은 거는 사줄 생각도 안 그런 아이 꺼야 엄마 하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못 참고 그냥 집어서 도망갔을 거예요 우리는 아빠한테 그런 거 하나 더 인터넷 주문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는 걔한테 준 글로 하자 우리 그러면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일주일 만에 와 엄마가 주문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일주일 만에 와 그래 그러면 준 글로 하지 뭐 그렇게 될 때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 샤악 풀립니다 이런 아이가 이렇게 크면 마음이 넓은 거예요 모든 것의 해결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암이든 그게 당뇨병이든 고혈암이든 그게 골다공증이든 만성피로든 기관지천식이든 척추병이든 모든 것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생명과 기본 역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안겨야 될 엄마의 품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엄마가 있으면 우리가 안아줘야 될 판이야 엄마가 나이가 되니까 점점 아기처럼 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안겨야 될 엄마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품이 우리가 결국 안겨야 될 품입니다 거기에 안기면 모든 유전자가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이상은 그 이상은 뭐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실 때 꼭 성공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 그런 게 있대 아 그런 게 있구나 어 그래가지고 뭐 옥수수 수염이 어떻고 뭐 차가 벗은 가루가 어떻고 이랬어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병나 봐야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에 농락당한 것밖에 여러분 부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으로 끝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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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